브이랭저스 미네특공대! 다음 이야기! 모두 모였군. 다들 이걸 보기. 에너지타워에 벼락이 떨어져 큰 손상이 발생했어. 스파크단이 눈치채기 전에 즉시 수리해야만 하네. 저디가 수리를 막고, 카이 폴트가 저디를 보호하도록 하기. 근데 폴트는 어디 갔지? 이건 수리할 곳이 한둘인데가 아니야. 이제때면 위치가 벌써 노출됐을지도 몰라. 에너지타워는 우리가 점령한다. 버림없는 소리! 브이랭저 스카이! 갱신! 폴트! 에너지타워가 위험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거야? 매주 목요일에 만나요.